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2025년이 오면 삼재띠들이 바뀌잖아요. 우리 삼재띠들 중에 돼지띠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올해까지가 원숭이띠, 용띠까지가 나갈 삼재라고 해서 3년동안 삼재가 이렇네 저렇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삼재를 좀 안 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삼재를 좀 많이 타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안 타신 분들은 가족들 중에 삼재가 있어가지고 나 외에 삼재가 두 명, 세 명 있으면 한 사람한테 몰립니다. 내 삼재까지 뺏어가는 그런 형태라서 그러신 분들은 좀 덜 탔을 거고 또는 복삼재로 들어가신 분들도 좀 덜 탔을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삼재띠 여러분들은 아마 특혜가 아홉 수까지 겹친 분들 있죠. 보통 스물아홉 살 병자생 지띠라든가 병진생, 마흔아홉 살 병진생이라든가 이렇게 종종 아홉 수까지 꼈던 삼재띠 여러분들은 좀 죽을 마시구나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내년에 들어가게 되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세 개 중에 돼지띠에 대해서 삼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재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24시간 중에 6시간은 잠을 자야 되듯이 12년이 운기 동안 3년 정도는 잠깐 쉬어가야 되는 운기다라는 차원에서 좀 회복한다. 재정비를 한다는 운기에서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관계에서 버릴 건 버린다. 재물적인 부분에서 버릴 건 버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뭔가 그런 걸 정리하게 되면서 마음 아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은 이번 삼재 때 무엇이 고민이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우리가 식물에 물을 주는데 민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주는 격이에요. 이게 형태야 보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물을 주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줬는데 왜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주고도 아쉽다라는 거죠. 주고도 상대방한테 왜 이렇게 줬는데 너는 나한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이 바닷물 짠물이 싫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너무 주관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자들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삼재가 일어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행동을 한다면 조금 이런 부분으로 좀 무탈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이 삼재를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95년생이시죠. 내년 31살이 되는 의뢰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의뢰생 돼지띠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살펴보니 공부운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워나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국가고시 같은 거 준비를 한다든가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업무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삼재동안은 많이 일어나는 해프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유독 내가 신경을 쓰이고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특히나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사람들 또는 내가 너무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들 있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긴대요.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는 것은 회사 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너무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줘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또는 기대가 너무 많아서 이 기대에 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모님들이 2년 안에 무조건 결과 내겠지 하면서 옆에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 좀 긴장이 되고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게 좀 어려울 거고 내가 마음이 가서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반대로 내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너무 합격하고 싶고 너무 성공하고 싶고 이 마음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오는 부작용 또는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할 때 이 마음이 좀 잘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가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아리를 하게 된다든가 아무튼 이 마음 조절이 쉽지가 않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3제 동안 이 마음이 내가 주체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일어나게 되는 어려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내 마음 관리만 잘하면 무탈이 다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괜히 30년 40년씩 저래서 머리 갖고 수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또 어려운 일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의뢰생돼지띠 여러분들 내년에부터 시작되는 3제에 무탈이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83년생이시죠? 개생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개생돼지띠 여러분들은요 내년에 다른 부분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랑관계에 대한 확장이 많이 일어나는 운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내가 어디에 가든 간에 일을 해도 많은 사랑관계가 접촉이 되는 거고 뭐 내적인 관계 사랑 뭐 내가 사적인 관계에서도 친구도 많이 늘어나고 동료도 많이 늘어나고 혹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식구가 늘어나고 자식을 놓고 뭐 이런 형태로 나만의 뭔가 영역이 확장이 되는 그런 운기가 많이 펼쳐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확장이 내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프닝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뭔가 이렇게 건강적인 부분 뭔가 일을 꾸준히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미덕이 삶에서 성실한 미덕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재능도 따라잡고 많은 일사들을 많은 것들을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건강적인 부분이든 마음적인 부분이든 좀 상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외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좀 동기부여를 좀 일린다던가 뭐 자아 성찰적인 부분에서 좀 내가 뭔가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던가 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지병을 안 된다던가 새로운 변명을 알게 된다던가 아니면 외부적인 뭔가 이렇게 타박이라던가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조금 장애가 생긴다던가 요런 부분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외적으로 건강적인 부분은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운전 같은 거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음주운전 절대 안 되겠죠. 그 외적으로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번아웃이 온다던가 공황장애가 온다던가 대인기피증이 일어난다던가 요런 마음적으로 동기부여를 이룰 수 있는 나의 성찰을 잘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런닝을 밤에 이제 새벽에 런닝을 좀 자주 즐기는 편인데 런닝을 하면은 제일 좋은 이유가 건강적인 신체의 리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마음에 뭔가 약간의 우울감이라든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런닝 한번 꼭 시작해 보셨으면 하고 아무튼 우리 개생 돼지띠 여러분들 내년에 일어나는 일들 잘 무탈이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71년생 우리 신예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신예생 돼지띠 여러분들은요. 요번 3제 때 무언가 새롭게 일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내쪽으로도 뭔가 새롭게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요런 일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새롭게 내가 비즈니스적인 많은 것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전세자금 대출 뭐 그런 이제 대출을 또 낀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연애라든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뭔가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뭐 금전 강의가 많이 얽힌다든가 내년부터는 어 이제 조금 금전에 있어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보통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냐면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대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금전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일을 크게 벌인다는 거예요. 크게 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싶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넉넉잡고 한 5나 6 정도만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5나 6을 시작을 해도 나도 모르게 7, 8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맨 처음부터 90을 준비를 한다면 10, 15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때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요것만 잘 자제한다면 3제 그냥 무탈하게 버티고 지나가실 것 같아요.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니 잘 참고하셔서 무탈이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59년생이죠.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들한테 내년 3제는요. 내 인생의 재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뭔가 인생에 있어서 소소한 재미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적인 재미가 될 수도 있고 사람적인 재미가 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재미도 될 수가 있겠죠. 취미생활적인 재미도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인생의 재미라는 겁니다. 요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인생에 뭔가 내 명예적으로 뭔가 망신수가 된다든가 구설 시비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뭔가 재미, 쾌락적인 요소를 찾게 되면은 뭔가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 언행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크게 망치는 당한다든가 아니면 나를 좀 모함하는 구설이 된다든가 시비거리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좀 조심할 수 있는 망신수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은 거고 남들 앞에 굳이 서지 않아야 될 일들이면 서지 않는 게 좋겠죠. 서야 될 일이면 최대한 언행에 있어가지고 절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설과 시비가 드는 것들은 그냥 뭐 어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유튜브 재미가 없대요.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앞에서 아예 제가 좀 더 이렇게 노력해보도록 할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쩌라고 왜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그렇죠. 남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할 뿐이고 이걸 좋게 봐주시는 분은 시청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른 채를 보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댓글 악플을 남기시더라도 그냥 조용히 그냥 삭제만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 인생 내가 중요하지 남이 중요한 게 아니니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59년생 우리 기회생 들리지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좀 지혜를 받아들이셔서 거름만한 분들은 거둬 거둬서 듣고 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시면서 이번 3제 무탈이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내년에 들어가게 되는 들삼제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 신가요 뭐 들어보니까 조심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 같고 아 요거는 못 넘어갈 수 있는데 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일 부분으로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우산을 쓴다 하더라도 어깨 젖는 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어깨 젖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쓰더라도 내 몸이 좀 젖는 거 무서워가지고 우산을 안 쓰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그쵸?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이 3제가 드는 때에 정비할 건 정비하고 계산할 건 계산하셔가지고 또 좋은 운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삼는 그런 계기로 참기를 하늘 도련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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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